아주 멋진 호의를 받고 올라오셨는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 오랜만에 또 SBS 오셨으니까 한번 저쪽부터 손을 발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자, 가운데도 오른쪽에도 짱! 어우, 햇빛까지 멋지게 네, 가운데 보시고요. 우리 뮤지컬 배웠다가 이제 황후가 되셨는데 그 신정을, 그 감격을 표현을 한번, 포즈를 한번 보이시죠. 황후된, 감격된 포즈를 자, 감명이 잡으시고 하나, 둘, 셋 아, 네, 나영이 오라 아주 멋지게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 번 더 가질게요. 무너뜨리는 지역이 됩니다. 자, 일단 팔짱을 살짝 한번 껴주시고요. 팔짱을 살짝 껴주시고, 네. 아, 괜찮습니다. 똑같은 괜찮습니다. 네, 팔짱을 살짝 코 올려주셔야 되고요. 이 사람 좌츠부터 좌츠부터 밝게 네, 밝게 한번 손을 한번, 네.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오른쪽에도 밝히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 두 분 보시면서 자, 황씨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큰 중책을 이제 맞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눈빛을 한 번 눈빛을 한 번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눈빛을 보여주는데 시선은, 시선은 밝게 밝게, 밝은 눈빛으로 너무 버릅니다. 네, 잘 밝게 하나, 둘, 셋 앞에 강렬하고 밝게 아, 네. 엄지손가락까지 자, 진혁 씨도 그러면 저기 엄지손가락 한 번만 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엄지손가락 네, 뻥찍하게 감사합니다. 자, 장나라 씨 기다리고 계시고요. 신정록 씨 나와주시죠. 아, 이번에도 황제답게 아주 기품 있는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 신정록 씨 역시 팔짱을 살짝 끼시고요. 네, 뭐 자연스럽죠? 네, 저쪽부터 저쪽부터 한 번 내 손을 살짝 두 분 좀 손을 흔들어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봐주시고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부부가 되기 때문에 한 번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하트를 아, 좀 작은 하트로 네, 작은 하트로 네, 작은 하트로 가운데로 봐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그대로 계시고 자, 이헬리아 씨, 최인혁 씨 같이 나와주시죠. 자, 우리 주인공 4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서주시고요. 일단 시선은 또 좌측도 한 번 손을 흔들어주시죠. 여러분 다 같이 무대에 정당하셔야 되니까 흔들어주시고 네, 가운데도 보시고요.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봐주시고요. 모서비도 봐주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요. 가운데를 보시고 우리가 황후의 품격인데 지금은 우리 퍼트타임 컨셉은 포즈의 품격이니까 각자의 포즈를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기에 어떠세요? 딱 보시면 우리의 연기자분들 각, 한 번 네, 선만 따고 보시면 최장신이가 됩니다. 최장신이 아마 시청률도 우리가 최장신이 되지 않을까 자세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장나라 씨 신성같이 보여주신 것처럼 강렬한 눈빛을 가운데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시죠. 아, 정말 뭐 귀에 있는 우리 현수박수랑 품격 있는 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장나라 씨하고 이일리엣 씨만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저희가 또 퍼포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퍼포먼스인지는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